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커넛 이윤신 복싱체판선수 신장 169 최종 72.45km 오전 3승 1K역 2패 KB4 미니콘 채널 키톡수 이윤신 복싱체판선수 신장 179 최종 72.5km 심판전 10순 이케이오 6패 이웃 KB4 미니콘 랭킹 1위 정영희 이 공개기의 초지 안영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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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시키고 조정 끝났습니다. 나이스 김동수 화이팅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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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나이스! 김종수 화이팅! 나이스 1단계 널 좋아! 네! 나이스 2 2 1 2 1 2 1 2 2 3 3 3 4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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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6 7 7 7 7 8 9 9 10 10 10 11 10 11 10 11 10 11 11 11 12 12 12 12 13 15 직선배 위치 미치 제 기반을 섞어서 소환이 프레임 사이트로 현대 인사 그냥 받으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다행히 다행히 스페프 파워 같이 해 같이 쳐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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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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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렇게 쳐야 돼 잡기 잡기 잡힌 잡기 ¿이ício 잡기 잡기 잡 팩 잡amo 잡amo 잡 nä 잡amo 잡amo 출발 stove 저쪽으로 가 딱 붙어 발라붙어 더 붙어 앞쪽으로 돌아가야죠 더 붙어 더 붙어 더 붙어 더 붙어 더 붙어 짝짝이 돼 다시 다 더 붙어 바깥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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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탁 계단 좀 잡아 네 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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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붙 incluимо!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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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이트 추가! 오른쪽으로 올라와!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4!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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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나 돌아와! 따라와! 괜찮은데! 다른 뽑아! 안에 잡는 거! 구매! 한 불 내봐 한 불 해서 짝힌 부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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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더불어 옆에서 짝힌 들어가 잘한다 아이투 파이팅 2분! 2분! 오른쪽. 반대로. 나이스! 1. 2. 1. 3. 2. 그렇지. 2. 그룹하러 가야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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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잖아요. 원합니다. 원하십시오. 원하지 말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몰랐다 몰랐다 정승이 정승 몰랐다 정승이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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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막대기 이렇게 맞게 이렇게 나이퀸 치고 안올려 나는 나이퀸 치고 나이퀸 치고 나이퀸 치고 나이퀸 치고 나이퀸 바지 응 그렇지 다른 식으로 나이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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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탱크! 걸음 좀 더 줘야 돼 정신이 좋네 좋네 아이스! 나이스! 아이스! 살아온 것까지 양 선수의 중간체전입니다 나이스! 김동승 39 조영웅 39 김동승 38 조영웅 37 김동승 37 조영웅 38 아이들 출발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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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크 화이팅! 손바꿀치! 손쪽으로! 아이고, 스테키를 만들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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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크 치가! 다이어트! 미스장! 나이크 박수! 나이크 박수! 나이크 박수! 나이크 박수! 고맙지! 파이팅! 다시 들어가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완벽하게 돌아오고 잘 먹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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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으로 가면 10점으로 2점으로 가세요 2점으로 5점으로 4점으로 5점으로 5점으로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아 아 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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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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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에서 위로 가볍게! 아, 좋았어요! 와! 저러면! 그렇지! 와, 날아가! 그렇지! 그렇지! 이 쪽은 날이 더욱더군요. 아니, 저인으로서, 뵙러고! 와들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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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들어고, 와들어고! 와들어고! 와들어고, 와들어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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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올 때 차야돼 그렇지 같이 가자 페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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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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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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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 페리팀 페리팀 좋아! 그렇지! 파이팅! 그렇지! 파이팅! 그렇지! 나이스 굿! 들어가! 그렇지! 저기 할 때! 짝힌 짝힌! 그렇지! 나이스 굿! 짝힌 짝힌 해봐! 형수 파이팅! 그렇지! 정답! 정답! 그렇지! 오른쪽!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다시! 파이팅!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확실한 건! 확실한 건! 정답! 정답! 아!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그렇지! 파이팅!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박수! 박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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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하나 말이야! 하나! 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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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나이스! 진짜 잘합시다 빨리 예! 두 분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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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처럼 해야 해요 정리하셔야 해요 서쪽 돌뵈시다 누르치 돌아야겠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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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속 크게 치지 말라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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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라인 끝날 뒤 양이 선수의 중간 채점입니다. 75 대 77 팀 조영희 주승 77 대 76 들어오고 79 대 76 들어오고 1 대 0으로 조영희 선수가 앞서였습니다. 26 대 76대 그렇지! 다시 한 대 해야되지! 다윗과! 다시! 다시! 그렇지!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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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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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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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좋아! 고맙습니다. 부심 전창호 94대 96 조용인 승 부심 안영인 95대 95 드로우 부심 최영호 95대 95 이번 계기는 드로우입니다 김도우 선수의 1차 강화전이 공급이 되었습니다